안녕하세요. TJ 장선생입니다. 지난 6월부터 유튜브는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광고는 로그인한 사람의 나이, 성별, 관심에 따라 맞춤식 광고를 띄우는데요. 가끔씩 민망한 광고가 떠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수업 자료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영상 시작 전 혹은 영상 중간에 광고가 나와서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광고가 뜨지 않는 유튜브 영상의 주소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광고가 뜨지 않는 유튜브 영상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자료용 유튜브 영상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두면 수업 중에 헤매지 않고 순서에 맞게 제때 영상을 틀어줄 수 있어서 수업하실 때 매우 편리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들렛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패들렛은 자료의 배포, 취합, 공유가 손쉬워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제 패들렛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영상 수업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패들렛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학년별 혹은 단원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섹션을 추가하면 계속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누르면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광고 나오지 않고요.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관련된 단원이라서 스페인의 음식과 건축물을 제가 유튜브 링크로 연결해 놓았는데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네, 큰 화면 보려면 전체 화면 눌러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잘 플레이 되고요. 역시 아래쪽 영상도 광고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학년 5가 스페인에 관련된 영상을 한 개 더 찾아서 유튜브 영상을 추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목을 먼저 적어줍니다. 스페인의 춤이고요. 영상은 여기 있는 3점을 눌러서 나오는 메뉴 중에 아래쪽에 유튜브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눌러서 스페인의 전통충 플라멩코죠. 플라멩코 라고 검색한 글로 영어로 다 가능하고요. 나오는 영상 중에 한 개를 네, 여기를 클릭을 했더니 바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발행 눌러 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추가가 되었고요.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들을 차례대로 정리를 해두고 수업 시간에 광고 없이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패들렛은 여기 보이는 플러스 눌러서 만들기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셀프를 눌러서 셀프 형식으로 만드시면 방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단원의 단원명 뭐 1단원이면 1단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섹션을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해두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 섹션의 아래쪽에 플러스 눌러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제목 추가하고 3점 눌러서 유튜브 들어가서 한글 혹은 영어로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을 바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이 패들렛 자체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공유 눌러서 예, 여기 프라이버시 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가지고 자, 지금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래쪽에 내려가면 비밀이라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고 읽기 가능으로만 해놓으면 학생들이 조회만 가능합니다. 열란만 가능하고 글을 삭제하거나 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저장을 해놓으면 네, 지금부터는 학생들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공유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클립보드 링크 복사를 해서 네, 자, 복사가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되겠고 QR코드 등으로도 저장해서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아이폰, 아이패드에 있는 여기 보이는 넘버스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넘버스를 실행하고 새로운 스프레이드 시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표는 삭제를 해주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자, 우측 상단에 플러스 눌러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탭입니다. 자, 네 번째 탭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웹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자, 웹 비디오 들어가면 유튜브의 URL, 주소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네, 제가 유튜브에서 업사이클링, 환경 관련 단원이라서 업사이클링에 관한 영상을 일단 검색을 했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 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의 공유 버튼 여기 공유 메뉴 들어가서 링크를 복사를 했고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자, 여기서 그대로 URL을 붙여 넣어줍니다. 자, 붙여 넣어주면 인식을 해서 이렇게 삽입을 누르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단원이 1단원이다. 시트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플러스 눌러가지고 새로운 시트에다가는 네, 2단원 이런 식으로 단원과 학년을 구분해서 Numbers 파일 안에 모든 학년, 모든 단원을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두고 자료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한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가 뜨죠. 자, 이럴 때는 광고를 볼 필요 없이요. 공유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링크 복사 누르고 네, 다시 돌아가서 플러스 누르고 네 번째 탭에 위에서 네 번째 웹비디오입니다. 자, 들어가서 URL 입력에 방금 복사한 거 URL을 붙여 넣어주고 네, 인식했죠. 삽입 눌러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 화면을 미러링해서 앞에 있는 TV나 스크린에 바로 플레이 시켜보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이 영상도 네, 광고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Numbers 시트를 이용해서 플레이리스트 시트를 만드는 경우에는요. 전체 화면 기능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 보이는 전체 화면을 탭해도 전체 화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자체를 크게 해서 전체 화면을 꽉 차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 플레이리스트 Numbers 시트를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싶으실 때는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사람 모양 플러스 보이시죠? 자, 눌러서 자, 여기서 공유 옵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해당 링크를 가진 누구나에 체크를 해두고 보기 전용으로 해두면 학생들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해서 다시 앞 메뉴로 가서 자, 여기 끝에 보시면 링크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네, 지금 링크가 복사가 되면서 공동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복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복사가 된 주소가 이겁니다. 이거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화면이죠. 여기 새로 만들기 좌측 상단 눌러서 자, 여기 세 번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가 지금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제목을 네, 뭐 1단원 유튜브 영상 자료라고 일단 제목을 정하고요. 칸들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삽입이라는 메뉴에 위에서 네 번째 동영상을 들어가서 네, 검색 창이 있습니다. 네, 업사이클링이라고 한 번 더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선택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중간에 네, 배치를 시키면 되겠고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슬라이드를 추가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영상 또 넣으면 되겠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네, 두 번째 영상 선택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각 슬라이드마다 하나의 영상을 이렇게 추가를 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슬라이드에 어, 영상의 크기를 조절해서 가령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영상을 두 개를 넣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제가 크기를 마찬가지로 좀 줄여서 네, 잘라내어서 여기에 갖다 붙여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슬라이드에 여러 가지 영상 동시에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광고가 뜨지 않는다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플레이를 시켰을 때 전체 화면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화면 플레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 있는 전체 화면 탭 네, 그래서 한 슬라이드에 여러 개의 영상을 넣어두어도 나중에 플레이할 때 전체 화면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좋은 점은 광고가 나오지 않는 점도 있지만 각각의 영상의 특정 구간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자, 누르니까 오른쪽에 창이 하나 떴죠. 자, 여기서 시작 시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분부터 1분 5초까지만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음소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보면서 수업이 좀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특정 부분 구간만 딱 플레이 시킬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네, 정확히 지정한 5초 그 구간만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수업 영상 자료가 모여있는 이 파일을 공유하려면 자, 우측 상단이죠.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 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을 한 다음에 자, 뷰어로 해놓으면 학생들이 손질 수가 없겠죠. 네, 링크 복사해서 네,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업 시간에 광고 없이 학생들에게 유튜브 영상 자료를 들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들렛, 넘버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